자, 박수현 전 수석에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 어제도 전해 드렸습니다만 먼저 잠깐 들어보고요. 개인 차원에서 서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기존에 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 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아니 제가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검찰 출석 문제는 이미 제가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당과 분리 문제는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정치 현역, 현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돕는 좌장 역할을 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정성호 의원이 최근 기자들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과 대표적을 분리하는 게 애매하기는 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자신이 맞서겠다고 해야 한다. 여기에 유인태 전 의원, 이상민 의원도 비싼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상민 의원, 당은 철저하게 민생에 집중하고 이재명 대표는 철저히 개별적으로 대응해야지 당대표로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유인태 전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두 측근이 기소가 돼 있는데 비리가 확인되면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지도 두고 봐야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다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정성호 의원의 저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로서도 가볍게 들을 수는 없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 아마 지금 최근에 이제 경청 투어라고 해서 전국을 직접 다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고요. 아마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하나는 이 검찰권의 어떤 남용이라고 하는 그런 형평성을 잃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대응을 대표가 직접 이야기도 하고 하라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요. 지금 정성호 의원이 하는 종류의 저런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검찰 출석을 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지 않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답을 안 한 것은 해봐야 대답은 뻔한 한 가지인데 그것을 매일 반복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검찰에 출석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 답을 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정성호 의원의 저 이야기는 우리가 정성호 의원이 품성이나 품격을 다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아마 최측근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놓고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마 원론적인 저런 이야기를 정성호 의원은 실제 원론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정치인이다 보니 기자들은 또 저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그전에는 저런 이야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정성호 의원 정도가 저렇게 이야기를 원론적으로라도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쏠리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저는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뒤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다시 돌아와서 태용호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진중권 광운대 교수와의 이야기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